좋아 가보자 어이씨 내역하면 안돼 뭐야 이거 같은 게임이야? 아 같은 회사 꺼네 어 깜짝이야 야 아 일하러가? 여자애가 외국으로 일하러 갔나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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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뭐야 뭐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흉가에서 찾겠어? 우와 셰트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야 흉가를 찾아볼까? 우와 우와 어이 익숙해 익숙해 우와 저기야? 흠흠 목표 확인 오케이 미아찾기 미아가 미아당이 야 여기 흉가야? 관리는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쓸어넣었어 마당을 응 열어 열어 뭐야 불이 들어오는데 개구멍이 있을거야 내 느낌상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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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다 아저씨 빨리 가봐요 빨리 빨리 왜이렇게 느려 사람있어 아 들어가야돼 긴장된다 들어가보자 뭐야 아 불 켜져있어 흉가가 아닌데 뭐야 아 개무서워 이거 뻔한 스토리인데 불 딱 들어가면 문 딱 닫히는거 아니야? 아 이거 싫은데 공격버튼 없나? 아 이거 있다 이러지마세요 아 이거 있다 어 아 이거 들어가기 싫은데 아 아 아 안돼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뭐야 문 열어 나 나갈거야 다시 열어 열어줄 아 뻔한 스토리 열어봐 다시 열어봐 뭐야 이 여자 어 뭐야 누구있어? 아 장비가 없어 뭐라도 꺼내야 되는데 누구 따라오는거 없지 아 아 벌레 벌레 아 씨 깜짝이야 아 뭐야 이게 무슨 고기야 아 아 열어봐 뭐야 이거는 까마귀 까마귀 열어봐 에이 뭐야 이게 아 진짜 생동감 넘치게 더럽다 2년간 20명이상 실종됐대요 아마 이 짐얘기겠지 하 하 하 뭐야 이거 도대체 2층 한번 가보자 이런건 익히 봐왔지 발소리 어 뭐야 발소리 눌러보자 발음이 없대 장난 똥다리네 으응 아 무서워 발 뒤에서 발소리 들려 이건 뭐야 아이 저장이야 저장해줘야지 이거 뭐야 어련진 집 장면 음 아 이제 좀 괜찮다 어어 와 씨 깜짝이 무슨 어 TV가 켜져있어 말도 안 돼 뭐야 이거 빨리 하나씩 있다 빨리 가 어 미아잖아 미아 너 갖고 싶었어 피아노 뭐야 폴터가이스트 이거 무슨 힌트 같은데 이 치이 이거 뭐지 어 비디오 테이프 이 치이 다행히 이리와 오 이리와 이 치이 왜 그러니 이 치이 아 뭐 이리와 뭐야 나 이거 아니 우리의 전쟁은 왜 이리 가? 네, 좀 기다리지 마세요. 오케이? 우리의 변화가 조금 놀랐어요. 좋은 계획이야. inside first walk를 먼저 그러면 인터넷으로 찍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냥 방송의 이름을 알려줘야 돼. 아무 일부 없지. 얘네들 누구지? 구름 켜져있네 꼭 이런데 가지말라고 하면 가는 애들이 있다니까 니네들 이런데 들어가다가 쩔히는거야 흉가같은데 왜 다녀 아무리 방송이라지만 흉가같은데 가는거 아니지 그리스도 있었나? 그리스도 있었나? 그리스도 있었나? 흉가같은 곳에, 흉가같은 곳에, 그리스도 있었나? 그리스도의 가족들은 흉가같은 곳에, 빅끼빅들은 작가와 마르리빅들은 그리스도 없었고 그리스도 없었지 그리스도 없었지 그리스도의 아들에게, 루카스의 아들에게 좋은 입은거 같다 그걸들! 여기 사진 없었고 안 열리고 안드레 어딨어 안드레 안드레 얘 갑자기 어디갔어 야 우리 X된거 아냐 야 우리 X된거 같은데 나가자 어? 야 나가자고 나가자고 내 말 들려? 아 이게 안들리나봐 아 미쳤네 야 우리 죽을거 같은데 와드레 와드레 미안 말하느라고 못들었어 들어가봐 안드레 와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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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손! 아 니 손이구나 당겨 우린 나가자 난 계획 관계 아 들어가야 돼 여긴 어디야? 어? 내려가는 길이 있어 쉬러 니가 먼저 가 니 먼저 가 왜 어떻게 내려가 아이씨 나 혼자 가는 아 아 야 나 지금 올라갈래 아 이건 아닌거 같애 내려가면 내려가면 죽을거 같애 이거 분명히 내려가면 갑둑티라고 아 이거 아이씨 게임이 게임이니까 그래 갑둑티 한번 당해 주시고 아 뭐야 어어 어어 제발 야야야야야 잠깐만 이게 못하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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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깜하냐 아 깜깜하냐 인생 참 깜깜하다 자 가보자 인트로만 계속 할 순 없지 문 열어 문 열어 열어라고 아 윤가 방송을 많이 봐서 알지 이 영상을 봤으니까 여기를 본다 그치 앉아봐 가보자 가보자 열어 내가 그 아저씨를 한번 만나봐야겠어 가보자 괜찮아 오오 사도리가 방살났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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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쾌 아 더러와 야 이거 진짜 타워가는 기분이야 와 여기 뭐있어 불켜져있네 이게 뭐야